다윈이 불쌍하다고 한탄하는 제목을 붙인 책이 있습니다. 진화심리학이 쓰레기라고 보는 사람들의 글을 모아놓았습니다. 진화심리학자들이 온갖 가설들로 페미니스트들과 막스주의자들을 열받게 하는데 다윈을 들먹이지만 사실은 다윈을 엄청나게 왜곡하고 있다는 취지로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진화심리학의 헛소리를 믿지 말고 다윈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 책이 쓰레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만 진화심리학 왕초보에게는 괜찮은 스파링 파트너가 되어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윈과 함께의 공저자인 한선희 역시 진화심리학을 비판하면서 다윈으로 돌아가자는 취지로 이렇게 쓴 적 있습니다. 다윈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다윈은 인간의 유래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지적인 면에서 선천적으로 열등하다는 가설을 제시합니다. 직관은 여자가 남자보다 낫다고 하지만 다윈은 하등 인종들을 언급하면서 그것이 높은 수준의 지적능력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깊은 사고, 추론과 같은 높은 수준의 지적능력에서는 남자가 앞선다고 주장합니다. 다윈은 이런 남녀 차이가 진화한 이유에 대한 가설도 제시합니다. 남자가 전쟁, 사냥, 도구 제작을 했기 때문에 지적으로 여자보다 우월하도록 진화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는 고도의 지능이 많이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다윈은 이 구절에서 성선택을 언급합니다. 현대의 용어로 풀어보자면 여자의 부모 투자가 남자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여자를 차지하기 위한 남자들 사이의 경쟁이 남자를 차지하기 위한 여자들 사이의 경쟁보다 훨씬 더 치열합니다. 남자가 다른 남자들을 제압하기 위해 또는 여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근력이 여자보다 새도록 진화했듯이 지적능력도 여자보다 우월하도록 진화했다는 가설을 염두에 둔 듯합니다. 사냥 채집 사회에서 사냥 능력은 짝짓기 경쟁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남자가 사냥을 위해 여자보다 머리가 좋아지는 방향으로 진화했다면 이것을 성선택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윈으로 돌아가 봤자 페미니스트나 막스주의자가 아주 싫어하는 것이 튀어나옵니다. 오히려 21세기 진화 심리학자들이 다윈보다 순한 맛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다윈처럼 여자가 남자보다 지적으로 열등하도록 진화했다는 가설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찰스 다윈은 자연선택 이론을 최초로 체계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진화 심리학의 원조지만 21세기 페미니스트들을 완전히 빡돌게 하는 진화 가설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진화 심리학의 원조입니다.